여기는 성룡교회입니다. 성룡교회 한번 이 천장 앞으로에서 가보십시오 와 엄청납니다. 자이사이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룡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잦지만 옆에 치장이 엄청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성룡교회입니다 저희는 지금 빅투아일랜드 시장으로 가서 지금 점심을 사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 앉을때를 선점을 해야되요 그러니까 선점을 해야되는데 앉을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형님 한번 앉을때를 찾아보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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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노드시 유명한 해산물집입니다 어우 어제는 날씨도 그렇고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은 이야 사람 가득하네요 어우 이야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야 저 노란 간판 샌드위치 보이죠? 저 노란 간판 샌드위치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피터 성당으로 가겠습니다. 이 보이는 곳이 피터 성당입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럴꺼야. 이렇게 피어도 나 오래 살았어 하면서. 여기가 피터 성당입니다. 피터 성당. 피터 성당은 저 위에 보시죠? 저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계단이 200 몇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면서 가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페터 성당입니다. 천장화가 아주 끝내줍니다. 저기 지금 나무 시차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 그림이 있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재단 부분이 공사중이네요. 사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흥들이 이렇게 보이구요. 주변이 아마 여기는 묘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묘지식으로 안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처럼 이렇게 유골함들이 다 있답니다. 성문지티 유골함이 있다는데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회가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로도 쓰였죠. 성당이 요새 파울레스 아마 여기보면 성문지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안쓰어져있네요. 아 이 사람 거는 50센트 돈을 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성문지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여기 재단을 한번 보세요. 아 안타깝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막혔어.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도 뭐 보십시오. 정말 화려함이 진짜 끝내주네요 여기는 꽤 유명한 사람들인가봐요 안드레드 문디티 여기에 묻힐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였죠 여기도 돈을 내네요 어디가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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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s 열어